아 왜 안나오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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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 안녕하십니까 뭐야 눌렀어? 이미 녹화가 시작됐다 어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급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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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런거 있어요! 아 그런거 있어요! 예 예 예 모든게 제대로 대응합니다 파트 식스이죠 데헷 데헷 방금 급.. 급방 끝 돼가지고 그.. 극히 적은 시청자를 데리고 저희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방안에 탐색하겠습니다 예 다 문을 잠궈놓고 다 뭐하는 걸까요? 문을 잠궈놨다고? 그.. 곡물을 먹은 자리 찾으라고 했죠 근데 에 비코가 쓰러졌어요 음.. 납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그 공물을 먹은 자리 찾으러 떠나는 어! 어! 이건 대체 이건 대체 이건 대체 뭐야 아 뭐야 갑시다 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 끝이 없네 어 어 어 엔들리스 어 네비우스 넥스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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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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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기분이야 이런 젠장 여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문이 사라지는 어 어 내 말 맞지 그지 어디에 가도 똑같아 나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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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뭐야 누구야? 도망갈 수 없어 도망가 와이 이제 너가 이거 어 누..누구세요? 저는 민원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를 더이상 화나게 하지마 콜 콜 콜 예 어! 어! 이쁘다 어 죽었잖아 얘 아이 스포일러 응? 얘 누구야? 그.. 지.. 그.. 2세 집에서 피 흘리고 어..하고 있다네 아 넌 죽은게 아니었나요? 응 그런거였나? 아 여기서 너 목소리 그거 해줘야죠 흠흠흠 어째서 그 여자랑 같이 있는거야 그새끼야 아..아..아..아.. 그새끼야 아..아..아..아..캠이 말이에요 어째서 말해 말해 제가 깜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텐데 말이에요 그 여자는 ..괴물이에요 당신의.. 정이라고의 개새끼야 아니에요 으으으으으으으 이빨 드르륵 드르륵 아..그런거였어? 저 표정이? 흐흐흫 아..그런거였어? 아..아..아니..아니거든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아케미는 그런사람이 아니야 흐흫 점점 내용이 묻으러간거같아 흐흐흐흫 아케미는 나를 구해줬어 흐흐흐흫 나는 아케이미로부터 도망쳤었는데 그런데도 나를 찾아줬어 아케미는 괴물이 아니야 흐흫 괴물인건 너잖아 뽁 뽁 이빨 아.. 어어어어 어어어어 그런..그런 개같은 말..아잇 그런말을 해요 개질리 개질리 개질끼야 개질리 개질끼야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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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어.. 칠판구리 소리 뭐..뭐야? 어.. 개..개질리 개질리 개질리 흐흫 저..저글링 흑 물어! 너! 아케..아케이린 편을 들어준다면 물어! 흑 이 아이들에게 어.. 간식이 될텐데 이에.. 어.. 주..죽을지도 몰라요 어쩔거에요? 브라우니 물어 흑 빨리 내 앞에서 엎드리.. 영웅님이다 빨리 내 앞에서 엎드리세요 컴온! 이게 좋은데? 초쌍! 어디 해볼테면 해보시지! 나는 죽지 않아 아케미가 구해주러 올테니까 어.. 어..분노의 레이저빔 사륜안! 이 여..이 여자를 불타까! 슉! 어! 어? 아케미장 도와줘 도라에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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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irection 고도라에몬 대ahlt 오케이 큰일의 등장 황터지와야 이렇게 목 땋다 목 땋어 아아 TacoB씨 아 케미는 ju1스티븐 시걸이었단 말인가 아케미 아 케미 도도한 목소리가 키넬이 컨드면 용서 못해! 사라지세요 헐 진짜 내용이 우주로 간다 아 케빗짱 아 다행이야 아 정말 다행이야 자 이제 돌아가자 에비코가 눈을 떴어 뭐 또 니네 스까 이거 이거 넣어 어? 에.. 에비코가요? 스토리가 왜 이렇게 우주로가? 가자. 어! 따라온다. 키스! 나! 나 세이브를 해줘야 되나? 세이브! 아케이미가 뒤에서 칼로 푹 찌를 것 같아. 어. 좋은데? 왜? 이리와! 에이비! 일어나! 새우새끼! 아닙니다. 안녕! 새우야! 에이비꽃장 괜찮니? 잠깐만. 어. 머리 개부수수해. 개부수수. 어. 아이. 아이. 괜찮아 이제. 여전하다. 쩜쩜. 이빨 갈고 있는 거야. 이빨. 어. 어! 뭔가 이상한데? 씨. 어! 어! 에. 저기. 그 회의 때. 니가 범인지 개새끼야 아니 뭐가 있었어요? 에에에에에. 혹시 뭔가 숨기고 있니? 니가 처먹은지 개새끼야 아니에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엥 뭐지? 설마 나는 딱히 내가 먹었 내가 먹었어 으억! 진짜!? 에이 아예 여러분 이새끼가 먹었다 이게 괜찮아 애비꺼 천천히 천천히 건방진연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에 난 전부 알고 있어 나는 이런 일이 이런 애꼴 알고 있어 인간이 인간을 아 역시 하지만 괜찮아 이르지 않을게 여기에 너의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해도 돼 자 털어놓으렴 너의 모든 것을 I'm sorry I'm sorry? 나야 나였어 이렇게 진실은 밝혀지고 이렇게 몰살당하고 내가 곡물을 먹었어 아 그런데 이런 일이 될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어 미안해 용서해줘 어 죽여 잡아라 얘가 마녀야 얘가 죽어버리겠어 하나 먹어도 안 들리키겠지? 어 멈춤 고양이 뒤졌 고양이네 아 이때 고양이를 먹었구나 아 역시 고양이를 먹었어 뭐 고양이 먹방 어 아 숨겨진 스토리 아니 아니야 역시 위험할 것 같애 얌 아 그만두자 오오 아 얘가 안 먹었구나 음 그랬었구나 이제 이세가 와서 고양이를 고양이를 그럼 그 웃은 여 처음에 웃은 여자애는 뭐야 그러면 또 더 뭐야 으하핳하핳하핳하핳하 왜 움직여? 허 안 움직이지 어? 잠깐만 콩초콩초콩초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콕기콕기 콕기콕기 두벅두벅 예에에 이렇게 된겁니다 여러분 캐기씨 많이 하지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광고를 못해요 배너를 못따라 거기서 내가 먹었어 나 때문에 말을 이상하게 되어버렸어 맞아 니 때문이야 심었구나 모두를 위험한 이름을 알려들게 해버렸어 나 너 때문이야 아우 정말 미안해 빨리 엎드리고 사죄해 전부 내 탓이야 엎드려줘 이 방 세 바퀴 돈 다음에 멍 지져 미안해 빨리 이 방 세 바퀴 돈 다음에 제비 390도 돈 다음에 지져 머리 막어 용서해줘 빨리 이 방 세 바퀴 돌고 제비 390도 돈 다음에 대가리 박고 울어 배비 고정 죽여버리겠어 날 죽여버리겠어 근데 나 뭔가 바람의 나라 같은 노래가 죽고 싶지 않아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살해당하고 싶지 않아 흠 엎 엎이 코짱 날 죽여버리겠어 나 누구한테도 말 안할게 엎이 코가 죽어버리는건 나도 싫고 나도 화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안심해 그러니까 죽어 안심해 심었고 인간이 인간을 아 키미도 비밀로 해줄거지 아니 그럴거지 아니 당연히 그릴리가 없지 잘했었지 여기에 당신이 적은 없다고 킥 싸가줘 괜찮아 그녀가 산재물이 될 필요는 없어 네 호떡 turf 너희들은 내가 빨라지 구해줄게 그걸 위해서 내가 온거니까 은근이 개 메, 어 더욱 시청자 괜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ngular 안언 넌 일반이지 죽어 여러분 아케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죽어 안녕 어 어 죽네 진짜 죽어 바퀴 16 나와라 어바 벌써? 야 말만 떠 어 어 어 어 아케벨이 씨따기 전에 설마 어 나를 대신에 산재물이 되려고 하는거이 야 정말 그 그런건 돼 죽는다니 나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좋아 아케벨이가 죽는다니 모처럼 아는 사이가 됐지만 그치 그치 지글지글 친구가 생겼어 냄새 99 999 맡아라 안심하렴 나는 죽더라도 곧 다시 만나게 될거야 뭐 이런 판타지같은게 다있어 아깝다 어 어째서 그렇게까지 하는거야 여기 마을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하지만 그 여자도 그 여자가 모든걸 무너뜨리고 말았어 윤 그 여자라면 으 Hab 그래 그녀는 내 집에 가정부였어 나는 그녀에게 내 힘을 줬었지 으에에에에에항 가정부한테 힘을 잘 지우는 힘을 하지만 그녀는 그 힘을 그 힘으로 마을을 собственно 지배하려고 했었고 우주로 간다 마을 사람들의 속에 나를 쫓아냈어 내용이 우주로 간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나를 지원했지 죽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엔 내가 존재하지 않아 내용이 우주로 간다 하지만 난 지금도 이 마을이 좋아 그래서 죽극성으로 갔지 난 이 마을에 나를 바칠거야 아 개미 짱 부탁이야 죽으려고 하지마 정말로 죽어야 될 건 나인데 그런건 싫어 니가 죽으러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야 그래 고마워 당신들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줬어 그다지 당신들은 내 절친이야 반찬이겠지 먹어버리겠다 옛날에도 우리들은 정말로 친했는데 당신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지만 개소리하네 사기친해 노웅철 구라를 쳐 어? 타미지 이 바람이 아니라 찌롱찌롱 어 맞다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 얘 동네 바보 얼짱 범인은 째드셨습니까? 아 아니 범인의 특징은 알기 어렵다 어 진짜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뭐냐 약을 파는 거예요 아 아까 전에 구조된 아킴이란 여성을 알고 계십니까? 어 아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설마 어 아 심어다가에 딸국 딸국과 같이 있던 붉은 머리의 여성인데요 아 아 그녀인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녀는 이 이 이 이 이 이 런라을이 주 주미냐 아 아 아 아닙니다 아 으아 동네 바보 새끼야 새끼야 으아 너길 소려 아 아 그녀를 산재물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골 마을사람을 산재물로 써버린다면 그 친족이 먼 하늘에 삼아 세상에 폭로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킴이라면 이 마을에 친족이 없습니다. 콜! 좋은데? 음, 하지만 그녀를 어떻게 죽이지? 그녀가 국물을 먹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증거는 날쪄하면 되고요. 나쁜 새끼네, 이거. 와... 마을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방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동네 바보인데 대가리가 잘 돌아가네. 오, 머리 좋아. 반대는 하지 않겠쪵. 콜! 올키! 콜! 콜콜콜! 알았지? 너희들도 빨빨빨리 죽여버려! 행동으로 옮겨라! 네, 마마. 마마였어? 그래, 나 노안이네. 아킴이 이제 뒤진... 죽을 시간. 아, 아킴이 짱요. 아킴이 짱 와, 어, 시, 시는... 아니, 울고 있어요? 무척이나 슬퍼. 우는 얼굴이야? 어. 뉴욕하는 것 같아. 너희들, 모두들, 한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래? 그다지. 엉, 좋아. 헐. 합체! 노랫소리? 어! 어! 어어! 으아악! 왜 소리가 여기가 끝인거야! 더 올려야돼! 왜 이상 안 올라가지? 아야야야야야. 똑같이 해. 평소대로. 소리가 제일 이상 올라가지 않아. 이거... 여기 맞춰야 되는 거 아냐? 노래 끝났네요. 소리 줄여야지. 어어! 끝났어! 가자! 이익! 좋았어! 파워레인저! 를, 애, 어! 뭐야 이거? 어? 어? 아케미! 저스케쓰 끌... 이제 게임소리를... 이제... 안 낮추고요. 노랫소리도 다 들었으니까... 자, 조금만 올리자. 아... 40? 아까도 25였지만. 아 그래? 그럼 30... 31! 내 출석번호 아닙니다! 어!? 어!? 아 안녕하세요 뭐야 범인을 알아냈다 누구 예? 잠깐만 파트 17 나와라 오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몇분 녹음했지? 어 19분? 밖에 안했лось? 언 19분 넌 누구요 빨리 끝내자 헛다 헛다 아케미군 니가 범인이다 저거 병신 아니야 지 혼자 우리 우리끼리 범인님이 다 말하고 있었는데 지 혼자 막 바보하냐 저거 미쳤네 이상하게 저놈을 잡아 죽쳐야지 지금 몇명의 마을사람들이 니가 고무를 먹는 걸 다고 말하고 점프점프 그럴리가 없어 어어 아이고 아키미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맞아맞아 이미 결정된 일이야 아키미는 현재물 로스파 쓰겠어 이거 너 알고 아 안돼 그만해 아 안돼 그만해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다니 부탁이 아키미가 아니야 맞아 다시 이거 내가 알 거지 오케이 너희들은 좍 쳐 흥 흠 절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죽여 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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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개미 여기서 더 긴박하게 해야되는데 방해하지마 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 어 너 죽고 싶 어 어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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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어 어 어 어 어 아 안올려 그렇구만 마 마음대로 하래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로 온거야 또 살아난다면서 또 이거 어? 이거이거요 아! 개미! 난 도망치지 않겠어 데려가고싶다면 데려가도 상관없어요 예스 예스 아! 개미 총! 예! 예 좋은범이었습니다 아 개미 총범 아 이제 판타지야 진짜 미치겠다 난 이제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아버지 어쩔수 없지 그것이 마을사람의 선택이다 아버지 이 마을은 그 여자에게 노려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떠나면 그 여자는 마음대로 마을을 휩쓸고 다니겠... 쪼 그래...지 흠... 여기에 집을 세우지 우리들은 떠나지만 우리들의 힘은 여기에 남기자 왕이란 개념이 되어서 마을사람들은 그곳에 바칠 물건을 바친다 그것이 우리들과 마을사람을 이어주는 마지막 계약이다 계약이 만약에 계약이 깨져버린다면 이제 이 마을을 지켜줄 것이 없다 마을사람들은 그 여자의 노예가 되겠지 부터는 파이도가 그런 거였구만 아버지 마을사람들의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난 가겠습니다 난 갑니다 들양 난 감 짠짠 present 지금부터 이 소녀를 산재볼로 삼아서 왕에게 바친다 그 왕이 죄인대요 접니다 제임스요 제반니는 다했 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절대적인 고통을 줘라 그 왕이 저인데요 저는 대요 아아 오그어어어... 그, 그거 굵은 박대기로! 오우어어어... 시작하라! 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있구요! 있구요!!! 예, 좋은 밤이었습니다. 아! 계미재요. 그만 둬 부탁이야. 까이칼이 까이칼이 까아..... 아, 이곳에요. 이, 이곳은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아, 이곳에요. 이건 존장이 정한 일이예요. 그녀를 포기하세요. 아. 뭐하고요? 푹 쉬세요. 아 케미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정말이라고! 적당히 해라! 싹! 맞는 소리를 좀 바꿔야겠어. 찰싹 찰지는 소리로. 아! 아 케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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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옆구리 옆구리 한 대만 더! 어! 저 좀 더 밑에 밑에! 여기가 저 혼자 찰싹! 오케이! 어! 아니면 여기가 저 혼자 찰싹! 그쪽! 그쪽! 오케이! 그 밑처럼 오면 나에게 맞춰라! 예! 어? 응? 으허허허 여왕님 어허어어어 내 죽으면 안돼 죽을정도 말고 저저저 좀 더 약하게 오우예아 여기 슬픈 장면이야 여기는 뭐야 덜 맞았네 저거 밖에 안 맞았어? 엄마 아빠 아직 살아있어! 숨통을 끊어놔! 끊어라! 컨트롤 CV 일본인들 읽어보면 무슨 생각들까? 슬퍼할려나? 일본인처럼 해보자 스바라시 너무하다는게 뭐지 일본어로? 희도이요 코코레 희도이자 나이카 일본인처럼 막 말로무 새끼들 슬... 슬퍼 아 슬퍼 저 방금 들어온 사람 막 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방금 들어온 사람들 미안해요 멋있죠? 좋은감각 아아... 초토화됐네 바이오자들 그... 도트... 도트 수준이야 날라갔네 오오오오오오오이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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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마을 살아... 마을에 괴물이 없어졌어 마을 밖의 길도 지나갈 수 있게 됐어 야아 만세 골... 살았다고 야호! 우리들은 사납다! 최현은인? 나는... 최현인 이다! 아....아여미 실제밖에 안 남았네 미안해 아여미 36 Prophet 살아있는 거 다 알아 irst오 빨리 일어나 미안해 아 미안한다고 했어 LA 우리들 때문에 이런 꼴을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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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tate 마지막은 화려하게 여러분 해피엔딩 이런 수가 해피엔딩이에요 감정스럽게 그지 없어 진짜 노래 때문에 비즈엠의 중요성 그 더러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엠스! 엠스! 일단 하나의 엔딩을 봤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이건 해피엔딩이고 노말 엔딩은 따로 있어요 자 이제, 이제 거짓 엔딩 할 시간이에요 엽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 해피엔딩 어? bjb 안나와 네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아 힘을 합칠 때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파트 12에서 생사를 결정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으로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닌가? 그 처음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네 아 이게 이런 제도가 들어있네? 처음부터 하기를 기획 제작 볼 것도 없어 아 보여주지 마 초고속 플레이 초초초초초초 플레이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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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할 수 있어 아 휙 폐헤헤 초초 플레이 자 여기서 다프의 심커넬 보여주시죠 알아봐라봐르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고양이를 제거하죠 응? 뭐야? 어 국물 없네? 어? 어 없네? 애초에 없네 이번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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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Ну Mandy 어 gracious wander 들어가야지 어우 영차 자! 고양이 디졌다. 고양이를 이제 먹겠습니다. 예, 이제, 이제, 이제. 한 낮 제 점심일 뿐이죠. 가자! 자, 아하롤롤롤아아아... 하하, 좀 먹어도 되겠지? 어.... 아, 좀 먹어도 되겠지? 어, 안되겠지? 어.... 아, 먹어야지! 이제 고양이를 먹어. 응. 자, 여기서 이세가 나오죠.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세가 나오시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딱 펼주시면 됩니다. 홀... 어, 호 Window이 예뻐! 안녕, 안녕, 안녕... 아, 손아파 잠깐만... 아... 손아퍼 아아 손아퍼 진짜 빠르다 슈퍼슈퍼 아아아아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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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어 응? 원래 이러나? 네 아케미 벌써 시작이네요 여러분 여기서 파트를 딱 딱 끊어야지 딱 이렇게 예 여러분 트루 엔딩을 보고싶으면 다음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파트 마지막 파트 세 번에서 봅시다 자 소감 한 말씀해주시지 바라프시 한국말로 다음에 되라